주식 농무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고의 다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회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독이 많이 보는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카카오 주가가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현재는 상승했다 약간 눌림목에서 다시 재차 상승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했던 리포트 제목입니다. 가벼워진 몸으로 올해 새 출발이라는 제목입니다. 동산은 자회사 및 지분가치 변동과 글로벌 피어 밸류에이션 상승을 반영해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CA 협의체를 개편하여 리스크 매니지먼트 강화하고 신임 대표 취임으로 사업 전략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본업뿐만 아니라 주요 자회사 실적 회복과 전사적 비용 통제 기조가 이어지며 올해 영업이건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48.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적인 성장 여력도 존재한다. 사봉의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플러스 23.71% 영업이익은 플러스 35.1% OPM 즉 영업이익률은 6.2%로 전망되고 지배주주 순이익은 643억원으로서 컨센서서를 소포하여 할 것으로 추정된다. 별도는 성수기 효과를 성장했으나 자회사 이익 기여도가 감소한 영향이다. 광고는 친구 맵 매출 기여도 상승과 메시지 광고 호조 지속으로 플러스 9.3% 커머스는 럭스텝 개설에 따른 고단가 상품 판매가 이어지며 플러스 7.6%가 예상되고 있다. 다만 게임즈와 SM의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감소하고 있고 엔터프라이즈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부 비용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 카카오 지금 생각하시는 게 카카오하고 보통 비교하는 게 뭐냐면 네이버잖아요. 참고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사업회사가 되겠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이 현재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카카오는 지주사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SK하이닉스하고 지주사 SK하고 똑같은 밸류에이션을 안 주거든요. 똑같은 밸류에이션을 안 주고 있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네이버보다는 밸류에이션은 밸류에이션을 조금 덜 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업회사보다 지주회사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회사에 대한 리스크 자회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조금 덜 줍니다. 그리고 카카오 관련돼서 말씀드릴 게 있다면 일단은 카카오는 어디서 실적이 나오냐면 물론 자회사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광고죠. 광고. 작년 2023년도에 상당히 광고가 상당히 많이 힘들었어요. 광고 시장이.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광고를 기획하는 광고를 만든 회사들도 있잖아요. 삼성그룹이라든지 현대차그룹이라든지 두산그룹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 회사들도 상당히 전반적으로 실적이 조금 힘들었어요. 광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광고를 만든 회사도 힘들지만 이런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이런 회사들도 상당히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힘들었죠. 그랬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실적이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광고 시장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자회사에 대한 내용까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위치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주가 한번 올라왔다가 눌리목 나왔다가 지금 다시 재차 반등을 하는데 전고점은 오늘 위꼬를 달고 돌파 시도를 한번 했습니다. 여기서 매물이 있기 때문에 매물을 현재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저항 때 같은 경우는 일단 6만원이 되겠습니다. 6만원은 5만9천2백원이거든요. 6만천원이네요. 6만천원인데 6만천원은 가뿐히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만천원 돌파하게 되면 신고가 부근이 되겠죠. 신고가 부근이 되면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을 종가상 이탈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정리. 간단하죠. 그래서 6만천원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지지대는 5만5천원이고요. 2차 지지대에 5만2천원. 3차 지지대에 4만7천원. 그 밑에는 4만원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동산은 어쩌다.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카카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조금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김범수 의장에 대한 그런 사법적 리스크도 물론 있거니와 전반적으로 광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실마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 이제 작년보다는 좋겠지. 그런 상황으로 현재 주가가 선반영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십니다. 첫번째 뭐다? 김범수 의장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 두번째 같은 경우는 작년에 광고 시장에 대한 전반적으로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상당히 안 좋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실적이 좋아진다. 일반적으로 쉽게 말하면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어떻습니까? 작년에 엄청 안 좋았잖아요. 작년에 반도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올해 어쩌다? 상당히 반도체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도 비슷합니다. 작년에 상당히 광고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올해 광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진다. 투자에 참고하십니다. 그래서 주가는 현재 선반영해서 주가는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십니다. 수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147만 8천 유를 샀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현재는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한 달 동안 76만 2천 주를 삽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사다가 계속 팔다가 현재는 트레이딩 권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급하게 샀습니다. 외국인이 하루에 127만 6천 주를 샀고요. 기관이 111만 2천 주를 샀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이따 이제 동영상 맨 마지막에 그 내용이 들어왔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현재 금투 같은 경우는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죠. 보험은 현재 팔고 있습니다. 투신 같은 경우도 현재 팔고 있는 기조이고요. 연기금도 팔고 있고 사모펀드는 전반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모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수급들은 금투는 트레이딩 나머지 투신 보험 투신 연기금 현재 파는 기조에서 오늘 좀 급하게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종목은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A주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0.49% 상당히 낮죠? 아주 좋습니다. 최대주 지분율 보시겠습니다. 김범수 의장 외 92인이 24%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 당연히 대형주겠죠? 시가총액이 26조 3천억원입니다. 코스피 1위부터 100위까지를 시장에서는 대형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100위가 대략적으로 3조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 26조 3천억 당연히 코스피 대형주가 되겠죠? 현재 대형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주 지분율은 20% 이상이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 24.1%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다른 데 사무펀드에서 6.2% 국민연금에서 5.4%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르신 분들 없죠? 카카오톡, 그 다음에 커머스 관련된 모빌리티, 카카오페이, 게임, 뮤직, 콘텐츠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M도 인수했고요. 그리고 실적 보시게 되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7조 1천억 원대에서 23년도에 8조 1천억 원대에 24년도 올해는 9조 3천억 원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 외형 성장을 하고 있죠. 영업액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5,800억 원대에서 23년도에 4,700억 원대까지 감소했다가 24년도 올해는 6,500억 원대까지 증가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자회사에 대한 실적에 대한 것도 있지만 광고 시장이 작년보다 올해는 나아질 거다. 그런 예감에 의해서 그런 컨센서스에 의해서 올해는 실적이 좋아질 거 예상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순위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1조 6백억 원대에서 23년도에 2,600억 원대까지 감소했다가 24년도에는 다시 5,200억 원대까지 증가하고 예상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액 기준으로 23년도 1분기 때 7,100억 원대에서 2분기 때 1,100억 원대, 3분기 때 1,400억 원대 저만큼 계속 성장하고 있죠. 4분기 때 1,500억 원대 1분기 같은 경우는 24년도 4분기 때 1,500억 원대인데 22년도에 4분기 때는 1,000억 원대였거든요. 대략적으로 50%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3년도 1분기 때 7,100억 원대에서 24년 1분기 때 1,300억 원대까지 거의 더블이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분기 같은 경우는 23년도 2분기 때 1,100억 원대에서 24년도 2분기 때 1,500억 원대까지 계속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은 좋아질 거 예상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핵심보다 바로 광고에 대한 광고 시장이 작년에 상당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올해는 그보다 좀 좋아질 거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컨셉은 괜찮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70%대이고 유보율은 22,000%가 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25년 실적 기준으로 7.9%입니다. 25년 실적 기준으로 7.9%니까 일반 제조 평균 5에서 8%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1,367원, BPS는 2만 6,013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시장 컨센서스, 2025년, 올해가 2024년도니까 내년 실적 기준으로 컨센서스 보고 예상 PR를 본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단순 참고만 하세요.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예상 EPS 기준으로 PR를 잰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PS는 2만 6,000원이고 1만 4,000원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게 되면 1만 4,000원입니다. 보시게 되면 1,400원입니다. 1만 4,000원 아니라 1,400원이고 10배보면 1만 4,000원이거든요. 1만 4,000원, 2만 8,000원, 5만 6,000원, PR는 40배면 5만 6,000원 구간입니다. PR 40배면 5만 6,000원, 현재 동산의 영업이익률이 일반 제조업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제조업이면 평균적으로 PR 10배에서 15배 구간이 적정 주가입니다. 그런데 동산은 현재 지주사라고 말씀드렸죠. 네이버는 사업회사니까 제대로 10배에서 15배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 그 정도 된다면 주는 거지만 지주사 같은 경우는 약간 할인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PR 8배에서 12배가 동산의 적정 주가 위치입니다. 그런데 동산의 치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R는 40배가 넘기 때문에 거품 여릉도 끼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실적 기준입니다. 올해 실적이면 2024년 실적이면 1044원이거든요. 예를 들면 훨씬 훨씬 높아지는 거죠. 현재 24년 올해 2024년 실적 기준이면 대략적으로 1000원 기준이면 현재 PR는 50배가 넘습니다. 거의 60배 가까이 된다는 거죠. 내년도에 실적이 좋아질까 감안해가지고 PR 40배가 조금 넘는 수준이고 올해 기준으로 보면 대략 50에서 60배 사이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적정 밸류에이션은 PR 8배에서 12배의 구간이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PR 40배가 넘기 때문에 고평가 상태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십니다. 언제든지 차익실화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아 이거 예 제가 좀 아 여기 있습니다. 플랫폼 부문에서 53% 콘텐츠 부문에서 46%로 돼 있네요. 그래서 커뮤니티 포탈 관련된 쪽에서 98% 시장 점유율 음원 서비스에서 37%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PC 통합 쿼티에서 이제 8%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 좀 재무줄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유상증자 한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은 없고 유상증자 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왜? 재무줄로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관계사면 연결되서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 많죠? 엄청 다 다 말씀드리기 너무 많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인베스트먼트 카카오 헬스케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스타일 카카오 페이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페이 손해보 예 상당히 많죠? 가장 큰 데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관련된 가장 큰 데고 나머지 다 전자지급 결제 카카오 페이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전반적으로 다 관련된 자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자 무한회사들은 다들 아시죠?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오늘 종가 5만 9천 2백원입니다. 수급조는 외국인이 핸드라운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023년 대비 2024년도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이 37.0% 증가할 것 예상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텀으로는 연간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8조 원을 돌파했다 이런 내용으로 인해가지고 오늘 급하게 외국인과 기관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까 밸류시험 보신 것처럼 현재 영업도의 이 정도는 동산은 약간 고평가 상태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자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62.0이기 때문에 과일권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겠고요. 수급 추세는 60.8이기 때문에 과일권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수급 즉 큰 소원은 충분히 더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고요. 차트로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약간 더 남아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1차는 6만 천 원이고요.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오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일선 종가상 이탈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정리 참고하시고요. 손절가 1차 5만 2천 원 2차는 4만 7천 원이 됐습니다. 이게 손절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재매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차이시를 하고 나서 신고가 보내서 차이시를 하고 나서 다시 재매수 분할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카카오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